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 행정관을 약식 기소했습니다.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강 모 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.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데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대통령실은 강 씨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19일 강 씨를 대기 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.